갔지 마 완전히 갔지 마 당신이 누구야? 내가 해줄게 너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누가 보냈어? 야! 저거 너!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나 여기 싹 치워놔 만약 천사도 후회라는 걸 할 수 있다면 내 유일한 후회는 시끄러워 아! 나만 봐 이 세상에 딱 너랑 나 둘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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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끄러워